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보다 5도 정도 높아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출근길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와 부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모레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